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동두천시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강화된 방역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관내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두천시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강화된 방역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방역사각지대를 없애 지역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시는 감염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및 공원을 중심으로 방역소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병이 종식될 때까지 모든 방역역량을 동원해 집단감염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승찬 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지친 시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보건소에서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소독에 힘을 쓰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정문필입니다. A.A.B.P. A.A.B A.A.B. 감사합니다.